엄마가 진짜 자녀농이 기대했어 날 먹고도 일 나가는 게 고대했어 그걸 목기력하게 옆에서 쳐다보 난 이제 됐어 쉬어 그대로 기대했어 그 간단하고 손쉬운 한마디를 못해 쓰디쓰는 침 삼키고 고개를 뚫고 시집와서 사업 잘라갈 때 빼고니 어때 꽃길은 거니 오래 고생길 걸어 가난이 벌이라면 남들보다 착하게 살아온 우리 엄마가 벌을 해봐도 발목 붙잡고 높아 현실의 파도 금방 행복하게 해줄게 되네 안파도 밑바닥 인생은 바닥을 기고 자존감 시간 갈수록 이려 누구보다 내가 늘 자신 먼저 믿어 그래 그럼에도 불안한 방같은 길어 기도도 전혀 들이지 않는 길 같아 진리는 물질이 부족해 비단가 대문만은 아냐 능력 부족이기 싫어 아닐 거야 아냐 악에 바쳐서 악바리처럼 악 써본다이도 결국 제자리만 돈 무한대의 원 거기 안에 가둬도 필요해 결국 돈 먹고 사는 돈 그래야 끝나지 끝이 나지 않을던 어릴 적 우러러봄 영웅 어딨어? 신길을 꾸고 누가 한 번쯤 정도 잡아줬죠 있는 대로 잉고 나쁘던 손 보이시고 않겠지 보이시고 안아 관심 필요한데 관종되고 싶지 않아 더욱 자존심에 쪽팔리는 건 실찬아 가끔 나도 내가 이해가 힘든 이상한 고집이 있어 제처럼 있어 챙기는 일만 하면 편할 텐데 웃어 하고 싶은 일이 최우선 밤을 꼬박 세웠어 해내 그런 날 차갑게 비웃어 그들에겐 아웃사이도 아닙니다 아 잘 나가봐야 고작 광대 났단 딸 아 악의 무게 자기들이 들어 무관한 이들이 오지락한 상가 내버려둔 것도 관심인가 살펴보면 무슨 모든 다 그런가 거짓이 만들어진 게 세상인가 그걸 아닌 척 해봐야 반응은 상처뿐인 것 자신에겐 관대 핑계를 대며 관대 그 꼴 아실 반대 결국 끝내 나는 내 랩 들은 반응 내가 사의 반응 허전하고 전세계 누구보다 강연해 중독적인 랩 가능성 무한대 신도 직접 지켜보고 기대하는 광개 묵묵하게 걸어와 지꽃길 가는 반대 그게 만들태지 운명 간의 관계 영웅 따윈 없더라고 날 데리러 올 거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정말로 어리석더라고 서툴다고 깔본 일을 딛고 계속 거라고 내 거라고 날 포함한 닮은 일을 내 거라고 내려부러 꺼내래 구멍에서 구원해 내 유튜브 채널이 소통의 시발점 이는 그대로 막길래 그게 좋아 딱히 내가 할 건 없어 단지 내게 시간만 내줘 그냥 살면 삶을 랩해 들 거야 어디든 닿을 때까지 음악 들 거야 안 들 거야 못 베기게 만들 거야 맞을 거야 니의 감각필 뭔가 다를 거야 다른 매력들 간 색깔 확실하게 다를 거야 그 목걸이 봐 돈 다 봐 롤리에 값이 산 차절한 건가 마약갱인 척 위화가 만드는 그런 거 없이 충분한 매력이 넘쳐 널 끌어뜨리지 널 따라와 롤리에 값이 산 차절한 건가 마약Hest tr China 글 estimate 이 Marketing 아멘